여오 Jana 그래요? 되게 잘 드시구나 너도 왜 이렇게 먹어주지요 드세요. 제가 더 먹기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분선입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나요? 지금 이맘때? 여름 넘어가는 아 네 맞아요.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작품 찍을 때 첫날에 얼굴 붓기를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방법이긴 한데 그 귀에 고무줄 걸어놔요. 그러면 진짜 아픈데 붓기는 완전 쫙 빠져가지고 좋더라구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좋아요. 요즘 따로 관리하는게 있나요? 요즘에 그래도 피부관리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봄철만 되면 꽃가루 때문에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더라구요. 피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요? 네. 오늘도 무기를 빼려고 고무줄을 귀에 걸었다? 오늘 촬영을 위해서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사실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없는데 제가 버킷리스트가 먹방하는 거였어가지고 오늘 버킷리스트 하나를 드렸습니다. 좋네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ASMR 많이 보시나요? 저 먹방 ASMR 진짜 많이 봐요. 한 하루에 몇두시간씩 먹먹고 그랬어요. 대리만족 그럼 이제 저희는 먹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 여기가 앞이다. 여기가 앞이다. 여기가 앞이다. 없고 무서운 당분하다. 잠시만요 진짜 뛰어먹는다 망고 먼저 먹어볼까? 표정으로만 봐도 맛있는 거 알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망고가 엄청 크다 망고 진짜 나지 역시 비싼 팁스라구나 다른 것도 편하게 먹고 망고 한 번 더 먹을래? 맛있다 좀 먹기 어렵지? 응 이거 이것도 망고 안보여 망했다 안보여 어머 망고 여기 묻었다 괜찮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 한 번 먹을래 나 한 번 먹을래 뭐 먹고 싶어? 기본 딸기 기본 딸기 이건데 이거지 뭘 보고 기분이란거야 뭔가 다른거는 다 뭔가 접하기 어렵진 않은데 왜냐면 딸기 생크림이 제일 오리지널 느낌이야 맞아 맞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역시 호텔 케이크가 맛있긴 하네 근데 망고가 훨씬 맛있긴 해 망고가 4차원 더 비싸 망고가 4차원 더 비싸 맛있다 그냥 한 번씩 맛만 봐도 돼 얼그레이 진짜 맛있어 맛있지 난 딸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나도 딸기보다 이게 더 맛있다 맛있다 뭔가 이 얼그레이 향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케이크가 이쁘게 먹기에는 좀 클럽네 그니까 무섭죠 근데 맛은 진짜 맛있어 초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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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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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한 번씩 먹어보자 한 번씩 밥 먹을래? 이게 메론이고 이게 피스타치요 메론 먹는다 먹자 근데 이거 진짜 뭐야? 먹어봐 뭔가 화이트 초코 같은데 초콜릿 초콜릿 와 진짜 달아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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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 둘 세 개 값지면 케이크 한 판인데 아니 진짜로 그래 원래 딸기 케이크 한 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거를 나눠서 말하냐 지금 우리 거의 한 판 먹은 거야 하나 둘 셋 개 뭐 이런 거 가자 피스타치요 초콜릿 너무 맛있어 생각보다 신기하다 망고가 제일 맛있어 다시 만난 메론먹을래? 그냥 과일만 먹어도 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방에 보고싶다고 했는데 어떤거에요? 먹방에 보고싶다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 어렵지 어려워 근데 대신에 뭔가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먹으니까 먹을때 행복해 기분좋아 남은 힘들다 누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다 해줘가지고 ㅋㅋㅋㅋ 오늘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L 룽 룽 뚜껑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